제 평석이 오늘만큼 가슴 아픈 부활주의를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 엄청난 참극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이들의 슬픔을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것,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또한 별로 없다는 것, 아직도 이 땅에 이렇게 엄청난 참사가 일어날 만큼 곳곳에 안전 시스템이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 이런 참극이 책임 있는 몇 사람의 이기심과 무책임 때문이라는 것에 가슴이 아픕니다. 도대체 슬픔 당한 이들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어쭙지 않은 몇 마디가 저들의 아픈 마음에 도리어 짐이 될까 두렵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참극을 또다시 겪으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확실한 사실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바빠서 우리는 때때로 잊고 살지만 언젠가 우리는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내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큼 불확실한 사실도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노인이라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어리다고 나중 가는 것도 아닙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두렵습니다. 죽음의 확실성 그리고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더욱더 부활신앙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엄청난 비극 앞에서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부모들에게는 그래도 목사로서는 몇 마디 위로할 말은 있습니다. 이토록 허무하게 너무나 비극적으로 사랑은 이가 떠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지만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이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그 소망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새로운 용기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이장호 감독이 새로 만든 영화 시선에 출연했던 배우가 촬영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풍터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배우의 이야기를 이장호 감독에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교수가 감보디아의 선교여행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똑같은 밤으로 풍터병으로 일주일 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성신학의 아주 훌륭한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않는 것은 천국에서 그 후배를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소망이 없는 이번에 슬픔을 당한 부모들 그들에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함께 같이 통곡하고 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을 위로할 한마디의 말도 할 수가 없음이 슬플 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더 분명하고 똑똑하게 우리의 부활신앙을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신앙에 아직도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혹 있다면 오늘 이 부활주의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다시 확인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사실 2000년 전에도 이 부활의 기적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많은 게 아니라 전부 다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누이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그 말을 심각하게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사신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래서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자 그들은 다 끝났다고 하고 절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한 믿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였던 마리아도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만나기 위해서 그 새벽에 달려간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미처 행하지 못한 장례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고 시신의 향료와 몰략을 바르러 갔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바울도 처음에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무 맹랑한 이야기를 전파하는 예수쟁이들의 맹렬한 분노를 느꼈고 십자가에 죽은 저주받은 죄수가 다시 살아난 메시아가 됐다는 예수쟁이들의 그 신성모독적인 거짓말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내들인의 권유를 위임받아 예수쟁이들을 섬멸하기 위해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탐에 새 가는 도중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꼬꾸라집니다. 사우라 사우라 공중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누구십니까? 고백하고 나는 내가 비팍하는 예수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우라는 완전히 180도로 생애 자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쟁이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오히려 예수쟁이들과 함께 더욱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이제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더전서 15장 소위 부활장은 바로 사도 바울의 개인적 경험을 적은 것이었습니다. 3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았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는 지금까지나 태반이나 살아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도 만났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은 나도 그분을 배웠습니다. 나도 그분을 배웠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부활에 대하여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상에는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또 많은 위인들의 무덤을 자랑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예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레닌, 모택동, 호치민, 김일성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이 네 시신을 다 보았습니다만 존경스럽기보다는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제대로 죽지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시신을 자랑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시신도 무덤도 없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가정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메시지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설교 짧게 할 겁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특별히 오늘날 이토록 참극을 겪고 살아가는 비통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죽고 말텐데 뭘 그리 까다롭게 사느냐고 말합니다. 어차피 죽고 말 것이니까 먹고 마시자고 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뭘 그렇게 정직하게 열심히 아둥바둥 살 필요가 뭐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들면 기꺼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스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실판이 있으리. 죽는 건 정한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니라는 것이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그 인생을 주신 하나님과의 결산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바오로는 고림더 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 신비를 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혈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썩을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죽을 자들이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신비요. 또한 생명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위대한 미스테리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냥 죽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인 테니스는 노래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기를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똑같이 영생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결코 인생의 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945년 4월 9일 조국 독일에서 포악한 히틀러 정권과 맞서서 자유와 호평화를 외치다가 교시타포에게 체포된 보노의 보목사님은 2년 뒤 프로세인 브루크 강제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동료 죄수들과 믿음의 후배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부활절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광명과 소망의 세계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리고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창사를 부여잡고 마지막 걸어가는 목사님을 배웅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한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최대의 무실론자였다가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가 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선포하신 당신의 메시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자들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우리는 그저 죽으려고 창조된 피조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지어진 영생하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죽은 다음에 천당 가기 위한 보장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꺼이 남을 위하여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죽어줄 수도 있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은 이 땅 위에서도 의미 있게 살아갈 힘입니다. 삶의 에너지가 바로 미래에서 오는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껏 노력해봤자 결국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악적같이 살아갈 이유도 목적도 없습니다. 꼭 정직하고 진실해야 할 책임있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람들에게는 남을 위해 희생하고 죽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기꺼이 숨겨도 하고 희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살려놓고 자기가 죽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영생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십시다. 나는 결코 죽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오늘 부활전 아침에 여러분 마음반에 생기십시오. 오늘 새벽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단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리하리라.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그의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왜 자네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그리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인가 그리스도께서 자네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인가 귀한 일이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있네 그리스도께서 자네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이네.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분을 그리시게 죄와 죽음의 정복자이신 주님을 그리란 말일세.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마음속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하고 똑똑하게 그려지시기를 추구합니다. 미켈란저로를 감격시켰던 그 죄와 죽음의 정복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지난주의 세월호의 참사는 그 비극적인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102년이 되는 바로 그 다음날 벌어졌습니다. 그 엄청난 비극, 참사, 타이타닉호의 침몰 속에서도 악단 단장이었던 월러스 하틀리는 죽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엄청난 위로였습니다. 월러스 하틀리 단장은 그 아수라장에서 끝까지 자기 악단 팀 멤버들을 격려하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위로의 찬송과 연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어 보셨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소설가와 사람들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지만 마지막 장면 월러스 하틀리 단장의 고백은 진짜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연주를 하면서 월러스 단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만이 지금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땅 온통 희망을 잃고 절망과 낙담에 절로 젖어있는 이들에게 젊은이들의 말 표현처럼 멘붕 상태에 있는 저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참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여야 할 줄 믿습니다. 참변을 당하고 어쩔 줄 모를 눈은 그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일시적인 위로와 도움을 넘어서서 책임 있는 제도 정비와 맡은 이들이 남들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면서 섬기는 세상 만들어가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책임 있는 크리스찬들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결국 우리의 마지막 영원한 소망은 천국과 영생뿐임을 기억하며 나의 호흡의 마지막 순간까지 왈러 사투리 단장처럼 부활의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고 남은 생애 동안에 이 부활의 증인들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새벽 부활하신 주 예수님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신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한 기가 막힐 절망의 웅덩이에서 벗어나올 용기와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안연하게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에게도 언젠가 닥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죽음을 통하여 영생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깨닫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주가 되셔서 오늘도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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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